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번에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중요한 그런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관석 3선 의원이 마침내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보내는 과정 탈당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만나서 위로도 하고 근유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탈당을 해야 옳은 일인데 세상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이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니까 강자의 이익이 또 정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나가고 그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당에 잔류할 수 있는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윤관석 전국적인 지명도 같은 부분은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연료된 윤관석 3선 의원 3선 의원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세하게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리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의식상태를 엿볼 수 있는 바로 사진이 포착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4선 의원 5선 의원 당내에 공천만 받을 수가 있으면 다선 가도에 거의 거침이 없었겠죠. 지역구 관리가 또 탄탄했고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정말 예상밖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이제 의원 생활을 종칠뿐만 아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향후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떨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돈을 먹은 것은 아니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역을 담당한 건데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악역이라고 생각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떨미가 잡힌 거죠 이제 이분은 인천광역시의 그런 행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게 아니고 늘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이제 인생 후반전에 출시를 해 가지고 60채 정도의 초선의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초선의원이 되는 것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공서열 몇 선 의원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60대의 국회에 입신해 가지고는 뜻을 패기가 힘들죠. 아마도 이제 인천광역시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광역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업무 처리도 깔끔하고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의원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승만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윤관석 삼선의원하고 이승만 초선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사람은 모두 이제 미련이 있었습니다. 당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은 단 안팎에서 커지는 당사자에 대한 거치정리 설득 압박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당사자들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오후에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겠죠.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많이 남았던지 울먹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억울했던 거죠. 본인이 이제 돈을 직접 먹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 나오는 윤관석 의원은 울먹이면서 의원들 앞에서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만 의존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과 기획수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서 반드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떠나기 때문에 홀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울먹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취재 기자의 이야기는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명분을 조금 더 쌓고 싶다 이런 취지로 당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만찬 자리를 마련하고 돈 봉투 연료자에 대한 탈당을 권유 권고 결국 설득한 끝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탈당 발표가 나온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선택한 것은 사실 돈 봉투 돌리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큰 사건은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일주일에 그냥 여러 번 법원에 출동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백행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견줄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바름 정치계에서 올바름이란 것은 힘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 올바름이니까 그래서 당권을 여러분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냥 박을 깨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현재 당의 권력이란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따릅니다. 이런 과거의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그런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작 탈당해야 될 사람은 나가지 않고 그냥 애송이들만 나가는 잔청이들만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이 기사를 보고 애님이라는 것이 저 양반들 바보들 아니냐 더 큰 범죄의 용의자도 당을 나가지 않고 잘도 버티는데 왜 잔청이만 그렇게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함이라도 질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번에 돈 봉투 의혹 당사자 이인의 출당조치를 보면서 느끼는 소외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비슷할 것이다. 아무튼 이재명은 무탈한데 이재명은 건재한데 이재명은 당당한데 애송이들만 잔청이들만 장가지들만 그렇게 치는구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살리고 또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내고 있는 이 도둑놈들 시리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죠.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3권 대선 그리고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여러분 훔쳤나 이 책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선거의 실상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